지난주에 목요일에 방송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예측을 했는데 저 이대로 가면 제가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떨어질 거다 했잖아요 지금 다다음주나 다다음주에는 진짜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즐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좋지 않아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두 달도 안 된 정부가 이렇게 망가지는 게 저한테 뭐가 좋겠습니까? 저한테 무슨 정치 얘기도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잠깐 수치를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딱 기간이 나토갔을 때 기간이네요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 이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 44.4%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0.2%였는데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긍정평가가 줄었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갭이 준 거죠 지난주 다른 조사에서도 부정이 50% 돌파한 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또 나왔고 베드크로스 오차범위 밖으로 나왔고요 오늘 이번에 그렇네요 오차범위 바뀌네요 신뢰수준 이게 95%에서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니까 그 차이가 5.8%포인트니까 벗어나네요 진짜로요 지금 김건희의 김건희씨의 이해할 수 없는 생각도 많아 악영끼도 뭡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서민 코스프레를 좀 했어요 누다 없이 갈수록 명품이 있고 나옵니다 협찬을 받았는지 어디서 그런 비싼 걸 샀는지 자금 출처도 의심이 됩니다 아무리 부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급기야 세계적인 정상연구인들 만나서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여왕이라고 된 착각이 빠졌는지 6, 7천만 원짜리 팬던트 목구리라고 나타났잖아요 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들 다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가지 말아도 될 나토에 가서 안보 위기 경제기를 심화시키고 완전 국격 떨어뜨리는 개무실을 당하는 행각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막판에 그 유명한 모델 팔레르몬 옷을 따라입고 그 다음에 6, 7천만 원짜리 목걸이만 그렇단 말이에요 나머지까지 하면 1억이 넘어간다는 거 지금 이번에 다 입고 다니고 치장한 것들이 팔찌 팔찌 이런 것도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주가 조작하고 교육사기, 경력사기, 상습사기범인데 서면조사도 엄청난 특기에는 서면조사도 불응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법정대사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됐고 본인이 시인도 했고요 잘못했다고 뜻대로 이상한 사과를 했지만 그런데 서면조사도 불응해요 소환도 안 하고 있고 체포사유입니다 당장 지금 검경이 체포하면 돼요 검찰은 주가 조작으로 경찰은 상습경력사기로 구속온벌시킬 수 있는 사유예요 체포사유입니다 출동 안 하면 제가 박근혜 임명밥 때 어려우면 바빠서 그냥 투쟁하다가 그 다음에 저것들한테 항의하다가 출동 안 하면 제가 맨날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문자뿐만 아니라 통지 심지어 저희 집에 새벽에 경찰이 직접 찾아와요 왜 출석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문자로도 연락하고 전화로도 하고 서면 통지까지 해놓고 심지어는 우리 집에 왔고 메모도 붙여놓고 갔어요 옆집에 예전에 한겨레심으로 살면 탑으로 나왔어요 앉은 걸 참여했는데 사무처장에게 출석해라는 통보를 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간 것도 보잖아 옆집에 붙여놔가지고 옆집 사람들이 알아버렸다 옆집에 하필이면 이웃이어서 친하게 일했지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절대 말 안 했거든요 아이들끼리 굳이 그걸 알았고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한테 쟤네 집 아빠는 데모하고 다닌데 경찰한테 쫓긴데 그러면 아이들은 주눅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집 아저씨 안주머니한테도 친하게 지냈지만 절대 내가 뭔 일 하는지 말 안 했거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른 이야기만 하고 그런 일이? 그런데 그 집에다 붙여놨다니까요 앉은 걸 소환 부른 대상자 빨리 경찰서로 나와주시고 옆집에서 알아버렸어요 옆집에서 갖다줬어요 저희한테 옆집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경찰에 불려다니고 쫓겨다니는 사람이란 걸 그러던 어느 날은 새벽에 찾아왔어요 경찰 두 명이 또 출석 안 한다고 아니 내가 일주일에 출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도망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날마다 언론에 앉은 걸 차면 사무처장은 멘투도 나오고 무슨 집회했다 기사도 나온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시면서 아니 너무 위에서 쪼아서 왔대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보자고요 술자리에서 단순 폭행에 이말린 사람들 경미한 교통사고 난 사람들 전부 뭐 그냥 벌금 정도 내면 되는데 벌금 늦게 냈다는 유만으로 소환 통보 받고 소환 조사 당한 사람들 수두로 갑니다 소면 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주질 않아요 외국에 장기간 체류 중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면 피의자이니까 또는 피고발 됐으니까 또는 참고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이메일로 보내줘 그래서 조사를 받고 와병 중에 있거나 서면 조사는 그런 경우 많은 거예요 내가 윤석열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소환 조사 안 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열받지만 김건희 최훈순을 소환 조사 안 하는 건 검찰이든 경찰이든 미친 거죠 썩은 거죠 어떻게 국민들한테 공권력을 집행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경찰들은 지금 정치검찰에 반발하면서 데모도 하고 삭발도 하고 좀 이따 오마이티비에서 생중계도 하던데요 그런 패기로 그건 잘 맞서하는 거거든요 경찰 장악에 맞서 싸우시는 거잖아요 잘 하신 거예요 그 패기로 지금 경찰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김건희 최훈순 한동훈 정호영을 전격적으로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경찰에 더 힘을 실어줄 겁니다 역시 정치검찰하고 다르구나 윤석열, 한동훈, 권영색, 권성동 등의 정치검찰 독재자들과 다르구나라고 평가를 해줄 겁니다 이 사안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서면조사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국민들이 열받은 겁니다 그런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는 저는 의혹이 아니라 팩트라고 확인했다니까요 경력사기는 20건이 팩트가 확인됐습니다 일반인이 그랬으면 지금 교육부한테 고발까지 당했잖아요 저희 고발권 일반인 당했으면 벌써 구속원발됐다니까 이 정도 수십 년에 걸쳐서 수십 개의 경력과 교육을 사기를 쳤어요 이게 바로 상습사기입니다 그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 대학, 교직원 등 가장 우리 사회에서 공신력이 높고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기관입니다 재질이 나빠요 일반 회사에, 조그만 회사에 경력 속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러지 말라고 한 번 꾸짖고 훈방해줘도 돼요 어쩔 때는요 이건 이게 아니잖아요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직원들 다 속였다니까요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조사가 어떻게 되고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이런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걸 노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조사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지 관심이 떨어진 것도 노리고 자기가 지금 대통령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발언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통령 후보니까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를 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신학감이야 왕감이 아냐고 말한 사람입니다 조국 원래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검찰 비판하니까 우리가 구속시킨 거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종원 안진걸의 김건희 녹취록 분석방송 현재 415만 돌파했는데 그거 꼭 다시 한 번 봐보십시오 다시 보기 캠페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보기 캠페인을 자기가 대통령을 생각하고 나를 감히 불러?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주가 조작 그다음에 최은순과의 주가 조작은 거의 확실시 경력 자 이렇게 분리해봅니다 경력 교육 사기는 상업 사기는 100% 팩트 주가 조작은 확실시 공범들이 모두 구속됐고 주가 전문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노수가 그렇게 특혜를 줄 리가 없잖아요 세 번째 최은순과 함께 다니는 부동산 사기는 의혹 최은순은 부동산 사기 확실시 김건희 핵심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 왜냐하면 그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은순이네 투기 디지기만이에요 ESIND 거기 이사를 올려놨잖아요 저는 항상 팩트와 확실시와 의혹과 풍문을 분리해줍니다 구분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있군요 그냥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제발 우리나라 언론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나를 불러? 내가 대통령인데? 윤석열 권력 쎈데?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윤석열이 공식 브리핑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등장했잖아요 윤석열이 불러는 상태이긴 했지만 그것보다 이상한 겁니다 아니 공식 브리핑하고 있는데 어느 용분이 갑자기 끼어들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무슨 공식적인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제2부속실이 없어졌다 없어서 뭐 오해 논란이 많고 질문이 많은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자처했습니다 아무래도 제2부속실 들으면 예산은 드니까 여전히 저는 만들면 안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 선거 때 조용히 내주마 하겠다는 말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영분이 되어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 국민들한테 이 자리를 뭐 이런 이야기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얼굴 보여주고 그냥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공식 브리핑에서 비행기 안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과 국민이 주는 세금은 하지만 그래도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을 대표해서 발언할 경제적인 고난이 있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뭐하러 끼어듭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게 압권인 겁니다 몸에 온몸에 1억이 넘는 사치품을 거치고 돌아다닙니다 주가 조작 사범이 교육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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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사기 경력 사기 상습 사기 범위 서면 조사까지 불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상상도 안 쓰면 특혜를 우리 국민들은 상상도 안 쓰면 특혜를 입은 사람이 그것까지 불응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보냈겠죠 그럼 두 달 넘어간 겁니다 이런 국민들이 아무리 윤석열 찍으신 분들도 이건 아마 납득을 못 할 거예요 김건희 씨 역할에 대해서 60% 가까이 부정적인 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